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구요. 첫번째 고급필터, 그 다음 조건부서식, 그 다음에 지금 예제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각각 점수는 5점씩 해서 15점 문제인데요.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PE부터 L18셀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가 관리가 아니고 첫번째 조건이구요. 두번째 월평균 임금이 평균을 초과하고 세번째 임금 근로자 수가 100 미만이라는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PE21셀에 작성할 건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구요. 사용자가 임의로 필드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저는 21셀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을 하겠구요. B22셀에다가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구요.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입력할 상관은 없으시죠?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업무 각, 업무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C3을 선택하구요. C3이 같지 않다, 관리와 같지 않다라고 입력하시구요. 네, 첫번째 조건은 끝나셨구요. 두번째, 월 평균 임금을 선택하시고 2, 3을 선택하시구요. 평균을 초과한다, 크다라고 넣으실 거구요. 그 다음,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Average는 월 평균 임금의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요. 지금 선택한 평균의 영역은 우리가 조건을 주실 때 하나만 지정하지만 각각의 위치가 바뀌면서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평균값은 모든 셀의 동일한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 심표 다음은 임금 근로자 수가 있는 L3을 선택하시고 100 미만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작다, 100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데이터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함수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두 추출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특정 필드만 가조라고 합니다. 분류, 종사자 수, 월 평균 임금, 평균 연령, 평균 경력 둘, 넷, 다섯 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B24셀에 오셔서 컨트롤 V를 합니다. 미리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작성해 놓으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L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놨던 B21부터 B22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4부터 F2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3건입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현재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B3부터 L18셀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셔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야 되고요. 간혹 어떤 사용자는 밑에서부터 드래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전혀 다른 위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한다. 이 두 가지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 연령, 여성 비율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각각, 각각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사실 4개가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여성 비율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5할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평균 연령이 있는 G3을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에서는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죠. G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를 눌러서 G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열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요. 최대 값과 같습니까? 맥스라고 입력하셔서 평균 연령을 선택하고 심표 다음 두 번째 다시 평균 연령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G열을 고정시키시고요. 같습니까? 최소 값과 같습니까? 최소 값은 평균 연령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같은 값을 가장 작은 값을 같은 영역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가 되는 게 맞겠죠. 심표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여성 비율입니다. 여성 비율이 있는 K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K10만 고정하고 같습니까? 최대 값 맥스라고 입력하시고 여성 비율의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심표 다시 K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K10을 고정한 다음 같습니까? 최소 값과 같습니까?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성 비율을 선택하시고요. 민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5알 함수 넣으셨죠? 5알 함수에 대한 가로를 꼭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과 그 다음 여성 비율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 각각 네 데이터 네 네 건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정 가운데로 하시려면요.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인쇄했을 때 가로 세로의 정 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에는 맵 페이지라고 하면 머리끌 바닷끌을 얘기하고요. 하단이라고 했으니까 바닷끌 편집을 클릭합니다.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삽입하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전체 페이지 수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맵 페이지 하단 가운데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닷끌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B2부터 문제에 나와있는 J36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칠셀 가격부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조금 있다 하고요. 인쇄했을 때 반복할 열이 있네요. 반복할 열이 B열이 반복될 수 있도록 열머리 끌 B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G2셀부터 G2셀 가격부터 G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가로 세로의 가운데 인쇄가 첫 번째 페이지 나와 있고요. 1 슬래시 2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가셨을 때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 B열이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등록번호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G2셀에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M7부터 N9 영역의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한 후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verage If 부터 가도 될까요? M7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If Average If 암수는요.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레인지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레인지와 두 번째 레인지가 있는데 두 번째 레인지는 평균의 레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이겠죠. 조건은 학과에 가서 D4부터 아래쪽에 데이터 D43까지 선택을 할 거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학과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신표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경영가라고 선택을 할 건데요. 경영가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옆으로 중간고사가 아닌 기말고사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L7이 아니라 M7로 바뀌겠죠. 그래서 F4 F4 F4를 눌러서 L 열에 있습니다. 고정시켜 주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첫 번째 중간고사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중간고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냥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수식을 복사해도 기말고사에 대한 점수는 구할 수 없고 중간고사만 구하겠죠. 그래서 F4 F4를 눌러서 G 열에 있고 다시 F4 한번 다시 누를게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가 아니라 다시 F4를 눌러서 4행부터 43행에 있습니다. 행을 고정하고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G열이 아닌 H열로 바뀔 수 있도록 행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일단 경영가의 중간고사가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시면 중간고사와 긴말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구한 값을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입력하셨던 수식에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릿수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이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결과값을 소수 이하 한자리로 올림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의 출석을 이용하여 표3의 출석수별로 학생수를 M15 부터 M20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프리컨시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함수는 배열함수입니다. 배열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M15 부터 M20 영역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할 겁니다. 한 번에 수식을 그냥 작성할게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M15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텍스트 함수는 형식을 지정하는데 값을 먼저 구하고 형식을 지정할 겁니다. 형식은 심표 먼저 값부터 구할게요. 값을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값을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프리컨시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fr 이라고 입력하시면 프리컨시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ar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수를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출석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고요. 이 예지에서는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미리 범위를 지정했고 수식을 한 번에 작성할 거라서 절대 참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표 두 번째 빈도수를 구할 영역 비교할 빈도수 대상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L15부터 L20까지 L15가 저는 클릭이 되지 않아서 L20부터 L15로 거꾸로 드래그를 했고요. 또는 방향키나 다른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괄호 닫고 물론 지금 데이터 영역이나 빈도수 영역이나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둘 다 감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고요. 하셨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안 하셨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이 프리퀸스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라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표 형식을 구한값 뒤에다 명자를 사용할 건데요. 물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샵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샵 명을 큰 따옴표 문거서 작성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 예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표 1의 성명 학과 중간 고사를 이용하여 학과별 중간 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을 표 4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표시할 거예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찾아올 거고요. 매치와 맥수와 이프 함수를 통해서 중간 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점수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커서는 M26 셀에 갖다 놓으시고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행의 위치 세 번째 열의 위치 열의 위치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대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성명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C4부터 C43까지 수식을 한 번만 작성할 건 아니고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행의 위치는 중간고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데이터에 중간고사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그리고 각각 학과에 해당된 학과에 가장 높은 데이터가 있는 행의 성명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하실 거고요. 매치 그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은 가장 큰 값입니다. 라고요. 학과별 가장 큰 값입니다. 조건을 주실 건데요. 가장 큰 값은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함수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학과가 학과가 D4부터 D43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4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L열을 고정하지 않으셔도 감점되진 않죠. 값도 구해지죠. 그 다음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해당 학과를 찾았어요. 그 다음 엔드 역할을 하는 곱하기 연산자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중간고사의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중간고사에 해당한 점수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 만약에 해당 학과의 중간고사 성적이 중간고사 성적이 지금 함수를 if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if 함수를 사용을 했다면 굳이 엔드 연산자를 사용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기 조건은 그냥 가로 안 묶어도 됐었네요. 제가 순간 입력해놓고도 깜빡했어요. 학과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와 같다면 신표 저희는 중간고사 성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해당 학과의 중간고사 성적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중간고사 해당 학과의 중간고사 성적을 가져올 거예요. 그 값을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거라서 굳이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지 않고 값을 조건과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학과별 중간고사의 맥스 함수를 통해서 세대값을 구했어요. 그 값이 신표 매체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건데요. 전체 범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해당 학과와 중간고사에 해당한 데이터에 몇 번째 있는지 동일하게 조금 전에 넣으셨던 동일한 조건의 위치에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도록 이제 룩업 어레이 영역에다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이프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 역할로 영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과에 가서 D4부터 D43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L26과 그 다음 가로닫고 곱하기 중간고사의 성적에 같은 조건을 넣어줘야 되니까 해당 학과의 중간고사 성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드래그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러면 매치와 이프함수를 통해서 학과별 최대값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 학과별 중간고사 영역에 가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인덱스는 열은 딱 성명 이름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1이라고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상관없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닫고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한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제도요 이프함수 없이도 작성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이프함수 없이도 작성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문제의 이프가 있으니까 이프를 사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의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엔드 펑션으로 이제 닫혀있죠 그 안쪽에다가 이프 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라고 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프 만약에 출석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총점을 0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 점수가 출석 점수가 0입니까 또는 중간고사 점수가 0입니까 또는 기말고사 점수가 0입니까 그렇다면 FN 총점은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FN 총점은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으로 작성합니다 이프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이프로 구문을 자다 주시고요 출석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도하기 기말고사 0.3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총점을 표시할 위치는 I4셀입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던 사용자 정의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출석 점수가 있는 E4셀 과제 점수가 있는 F4셀 중간고사 점수가 있는 G4셀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 H4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 표 5에서 학기별 총점에 따른 학기별 총점에 따른 등급을 표 6에서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총점은 현재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총점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건데 이 총점은 학점별 1학기 1학기 점수 학기별 총점은 각 학기별 점수를 곱한 값의 합을 이용해서요 각각 1학기 4학점이면 4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I 49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곱한 것에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sum은 학계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곱한다 라고 하면 sum product product 곱한다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array는 위쪽을 선택하셔도 되고 바로 왼쪽을 선택하셔도 돼요 각각의 점수를 선택하셔도 되고 학점을 선택하셔도 되고 단 점수는 수식을 복사할 때 위치가 달라지죠 심표 학점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점수와 학점을 곱한 값에 합을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점수를 가지고 등급에 가서 13이면 15보다는 작아요 C등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은 5보다는 작아서 F등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 VLOOKUP LOOKUP VLOOKUP 조금 전에 찾을 값은 구해놨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테이블 Array 참조할 표는요 오른쪽 표 6에 있습니다 표 6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첫 번째 열에 가서 학점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등급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간에서 값을 찾아올 거라서 유사일치 True를 선택하거나 생략하셔도 됩니다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총점에 따른 등급을 찾아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편의점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P2 셀부터 시작합니다 P2 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P2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액세스 파일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기출 따라하기 폴더에 가시면 편의점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주문 내역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고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가져올 필드는 첫 번째 주문 일자가 행에 있습니다 주문 일자 또 그 옆에 거래 구분이 있습니다 거래 구분 그 다음 가격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포인트를 가져올 겁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 가격 비율은 가격 필드를 가지고 또 작업할 수 있으니까 4개 필드만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필터에서 따로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실 거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처음에 위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비 2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일자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거래 구분을 주문 일자 아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가격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포인트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와 가격 비율은 조금 있다가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일단 작성을 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주문 일자 필드는 그룹을 1단위로 10일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자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월이 아닌 일을 선택하시고 날짜에다가 10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가격 포인트 옆에 가격 비율을 계산 필드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계산 필드를 추가하실 때는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계산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표시할 필드 이름은 가격 비율 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가격 비율 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가져올 데이터는 가격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격 데이터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합계 가격 비율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가된 계산 필드에 가격을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 값 표시 형식을 현재 계산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 합계 비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흰색 피버스타일 밝게 1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라고 되어 있고요 순서를 확인하셨을 때 열 한 번째 한 번째 흰색 피버스타일 밝게 11을 클릭합니다 피버테이블 작성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피버테이블 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자동필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3부터 D41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C3부터 D41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시간을 입력되는 시간을 제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을 받는데 시간으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시간은 6시부터 06시부터 그 다음 23시 50분까지 23시 50분까지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입력시간 범위라고 입력하시고 입력시간 범위라고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는 06시 그 다음 23시 50분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현재 스타일은 빨간색이 아니라 X자가 아니라 I자입니다 정보를 선택하시고 제목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을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메시지 상자의 왼쪽 상단의 타이틀은 시간 확인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구는 입력시간을 한 칸 띄우고 확인하세요 느낌표 두 개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출발시간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발시간에 목록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9시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크거나 같다를 선택하시고 9시에 해당한 시간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9시 이후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1시 이전이라고 하니까 이전은 작거나 같다를 선택합니다 작거나 같다 11시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자동 필터를 실행한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분석 작업에 대한 두 문항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평균 온도 데이터 계열만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평균 온도에 해당된 막대는 첫 번째 해당한 막대입니다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범례를 보시고 평균 온도가 어딘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온도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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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온도는 문건 세로 막대형 표시가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따로 보조축은 언급이 없네요 표시가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평균 온도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중 온도와 한 칸의 스페이스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하셔서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법내 서식을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에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지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지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지면 데이터 계열은 주황색 계열을 말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차트 요소가 클릭하셔서 해제 하고요 다시 주황색 계열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열 겹치기를 90%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계열 겹치기에다가 90이라고 입력하셔서 겹쳐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의 최대가 세로 축에 있는 숫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축 서식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을 선택한 다음 최대값을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소값을 마이너스 6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본 단일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우리는 첫 번째 체육이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셔서 차트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데이터와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차트와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단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B2부터 C3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단추를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면 이 지금 만드시는 단추는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가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가 없어요 그럼 만드시면 돼요 서식 적용이라고 매크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식 적용이라고 매크로 하나를 기록할까요 라고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을 클릭하시고 범위는 E6부터 E6부터 H36까지 선택하시고요 E6부터 H36까지 선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셀 값이 1과 같을 경우 빨간색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쓰셔도 되고 색깔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저희는 빨강을 먼저 쓰겠고요 그 다음 조건을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1과 같다면 빨간색 정수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고 세미콜론 두 번째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파랑색 정수로 표시하시오 색깔은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0과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숫자 서식 0을 넣습니다 세미콜론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 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셔서 나머지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일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0일 경우는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지금 작업한 서식 적용 이란 매크로를 기록하셨고 단추 1을 누르시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데 단추 1보다는 문제에서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은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단추입니다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2, 2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요 서식 해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E6부터 H36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매크로를 잘 작성을 하셨나 서식 적용 서식 해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맞게 실행이 되시면 잘 작성하신 겁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중고차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중고차 입력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안쪽에다가 중고차 입력을 클릭하면요 중고차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점 하시면 목록이 나오실 거고요 쇼를 선택하셔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 입력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나오는가 잘 작성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을 띄었을 때 초기화 되면요 CMB 모델 첫 번째 모델에다가 오른쪽에 작성된 NK4부터 L8 영역의 값이 설정되고 등록일에다가는 등록일에다가는 현재 날짜에 연도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개체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셔서 저희는 개체가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입력합니다 그 다음 CMB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 K4부터 L8입니다 라고 영역을 작성하시고 엔터 현재 데이터는 K4, K열과 L열 두 개열을 데이터로 연결할 거라서 CMB 모델점 컬럼 연결된 컬럼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합니다 하나일 경우는 컬럼 카운트 안 넣으셔도 되지만 두 개일 경우는 두 개의 열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컬럼 카운트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TXT 등록일에다가는 TXT 등록일에는 현재 날짜에 연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오늘 날짜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중고차 입력 폼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작성된 데이터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폼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중고차 입력 버튼 눌러서 모델명도 선택을 하고요 연식과 등록인을 입력하시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기준을 B3셀로 저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컴퓨터한테 카운트 해라 라고 하면요 현재 B열 하나와 바로 위쪽에 B열 바로 위쪽은 아니지만 A1셀에 표 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2행과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해서 2라고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라고 구해질 거고요 저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컴퓨터가 구한 2행에다가 저희는 더하기 2를 하셔서 행의 위치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의 위치를 구해서 변수에 넣어 줄 건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중고차 입력 화면에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드셔서 작성을 할 건데요 이 변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그냥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저는 i라는 변수를 쓰는 건 어떨까 한글 입력했다 영어 입력했다 할 때 불편할 수 있어서 영어로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력 행이라고 지금은 초기 연습이니까 한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준을 정합니다 range 아까 우리가 b3셀을 기준으로 점 입력하시면요 현재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loss 카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셨을 때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4 행에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10부터 모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엑셀의 주소는 cells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신 행에다가 b10은 두 번째입니다 라고 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그 값은 cnb 모델에서 두 개의 데이터 연결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cnb 모델에서 콤보 상자에서 사용자가 어떤 걸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데이터의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 중에서 콤보 상자에 표시된 리스트 중에서 cnb 모델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 위치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심표 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열을요 우리는 1이라고 쓰지 않고요 프로그램에서는 0이라고 씁니다 0부터 시작을 해요 카운트를 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이 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셀즈 입력하셨던 입력 행을 좀 복사해서 세 번째 열에다가는 연식을 입력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xt 연식에 있는 값을 입력 받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열은 네 번째 열은 신 차량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 차량 가격은 아까 콤보 상자에 연결하셨던 데이터에 오른쪽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열에다가는 cnb 모델에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선택한 리스트 중에 두 번째 열을 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이 아까 0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열은 신 차량 가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d열까지 작성하셨고요 이 열 감가 차량 가격에 대해서 감가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겁니다 신 차량 가격 곱하기 0.8 그 다음에 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작성을 할까요 컨트롤 v 그 다음 다섯 번째 물론 조건이 있으니까 if 구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나와 있는 세일즈 조금 전에 구하셨던 입력 행의 네 번째 신 차량 가격에다가 곱하기 0.5를 하실 거고요 0.8이네요 0.8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꺽쇠 제고 등록일이 있는 등록일이 있는 등록일은 아직 입력받지 않았는데요 아래쪽에서 입력받을 건데 TXT 등록일에 있는 값을 값에서 마이너스 연식은 입력을 받았죠 세일즈 그 입력행의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C열에서 연식을 입력 받았습니다 그 값을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보고 제가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에 있는 감가 차량 가격은요 조금 전에 입력 받았던 네 번째 열에 D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곱하기 0.8을 할 거고 등록일의 데이터는 아직 입력받지 않아서 아래쪽에 입력받을 거라서 TXT 등록일의 값에서 마이너스 연식을 빼겠습니다 라고요 연식은 미리 입력을 받았으니까 세일즈 입력행 세 번째 C열에 있습니다 라고 가져왔고 또는 그냥 TXT 연식점 밸류라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감가 차량 가격에 등록 오류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다시 조건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 TXT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냥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가 입력하지 않았다 라고 처리가 되구요 또는 TXT 등록일의 값이 TXT 연식보다 작다면 된 저희는 세일즈 입력행의 다섯 번째에다가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엘즈 아까 작성하셨던 수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가 차량 가격까지 우리는 다섯 번째 열까지 작성하셨고 등록인과 등록일에 대해서는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죠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 거라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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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열은 TXT 등록인이고 다시 일곱 번째 열은 TXT 등록인입니다 라고 텍스트 폼을 통해서 입력 받은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인은 TXT 등록인 등록일은 TXT 등록일 라고 값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하는 문제를 다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중고차 입력을 클릭하셔서 모델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연식을 하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일은 임의로 이름을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선택하셨던 모델과 차량 가격 신차량 가격과 입력하셨던 연식 맞게 들어갔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좀 수정을 해서 연식을 좀 크게 2025년이라고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등록 오류라고 아까 조건에 있었죠 비어두거나 또는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더 작성하는 문제 세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기출 예제 같이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제가